살 수 있다 파도가 오면 그 바위가 파도에 떠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그러나 파도는 바위를 무너뜨릴 수 없듯이 인간도 바위처럼 그냥 이 파도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사이나 삼척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바다 속에서의 작업을 통해서 터득하시면 선택하실 것 같아요 사람 심은 사라진다 산티하고까지 안 가더라도 직장까지 그만두지 않고서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을 가다듬고 그런 여행, 그런 걷기를 좀 할 수 있는 중간중간에 그런 호흡 조절을 할 수 있고 숨을 좀 내쉴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을 만드는 서명숙 이사장은 기업을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순간 길을 걷다 보면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업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6.8도로 평년보다 2.2도가 높았습니다 오늘 대가수 지역 예년 오늘 대가수 지역 예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르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 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인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되는 양 숲 가꾸기에 관참해 주세요. 아이돌들은 가스도 성적을 합니다. 아이돌들은 가스도 성적을 합니다. 기상캐스터 양념장